마이녹실 안녕하세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현대약품 마이녹실 모델 강기영입니다 한국인 대상으로 임상을 한 마이녹실은 미녹시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탈모치료제입니다 모발이 건강한 배우로 증명을 당한 기분이랄까요? 많은 사랑받고 있는 마이녹실의 모델이 될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장점이 있지만 정량캡이 있어서 정량보다 더 사용을 했는지 조금 덜 사용했는지 헷갈리지 않아서 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두피 사막화, 임상시험한 마이녹실로 치료하자 라고 직관적으로 탈모 문제를 알려주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해서 시선을 확 끌 수 있는 컨셉의 광고입니다 마이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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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녹실 요즘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탈모에 고민을 하시는데 탈모도 질병이니까 마이녹실로 치료하시면서 건강하시고 아주 굵어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모 문제는 두피 사막화 답은 마이녹실 두피에 직접 현류를 원활하게 잘 자란다 더 굵어진다 국내 임상까지 완료 와우! 역시 마이녹실 댓글자막 제공 및 자막을 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